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히가시노 게이고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은 초기 작품이 더 좋다는 평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초기 작품 중에서도 무명 시절의 초기 작품 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작품, 그런데 읽기에는 좀 어려워서 제가 포기했었던 그러나 여러분들의 뛰어난 듣기 능력, 그 집중력을 믿고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교통경찰의 밤에 실려있는 첫 번째 작품이에요. 천사의 귀. 한번 들어보세요. 히가시노 게이고 추리소설 천사의 귀 1장 라디오에서 오전 0시 15가 들렸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얼마 전에 유행했던 노래입니다. 드라마나 광고 등에서 노래의 앞부분을 자주 사용해서 기억하는 분이 많이 계실텐데요. 마스터야 유미의 노래, 리프레인이 외치고 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진나이 슌스케는 보고서 쓰던 손길을 멈추고 라디오의 볼륨을 높였다. 그가 매우 좋아하는 곡이었던 거다. 디제이의 말처럼 앞부분은 가사까지 기억하고 있어서 진나이는 음악에 맞추어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어째서, 어째서 우리는 만난 걸까? 부서질 만큼 꼭 껴안았지. 그 다음은 잘 기억나지 않아서 콧노래로 적당히 얼버무렸다. 노래 참 좋군. 왠지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가나자와 주임이 그의 찻잔에 차를 따라주며 그렇게 말했다. 아, 고맙습니다. 그렇죠? 이 노래 부른 여자 가수는 신곡을 내놓을 때마다 수억 엔을 번다고 하더군요. 분야를 막론하고 재능이 있다는 건 굉장한 일이죠. 하하, 우린 평생 죽을둥 살둥이래도 이 한국의 레코드값도 못 버는데 말이야. 누가 아니래요? 물론 요즘은 레코드가 아니라 CD이지만요. 잠시 후 전화벨이 울리자 가나자와가 재빨리 받았다. 느슨하게 풀어져 있던 표정이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이 터졌나 보군.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가나자와 주임이 말했다. C마을 3번가 교차점이야. 자동차끼리 충돌했다고 하는군. 신고한 사람은 목격자인가요? 아니, 한쪽 운전자야. 그렇다면 그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는 건가? 그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가나자와는 그런 후배를 보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일러. 상대 운전자는 빈사상태에 빠졌다고 하니까. 그 순간 진나이 슌스케의 얼굴에는 다시 긴장의 빛이 감돌았다. 빈사상태. 두 사람은 외건 타입의 사고처리 차량에 올라탄 뒤 현장으로 향했다. C마을 3번가는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작은 가게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는 일명 꽃가게의 거리다. 낮에는 복잡하지만 저녁 9시가 지나면 인적이 거의 없다. 사고 현장은 즉시 알 수 있었다. 이미 외근하던 순찰차가 달려와서 다른 차의 통행을 지시하고 있었다. 구경꾼들도 많이 모여 있었다. 이런 이런 이거 끔찍하구만. 차 안에서 현장 상황을 본 순간 가나자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고 차량은 검은색 외제차와 노란색 경차였다. 교차점 왼쪽의 전신줄을 들이박은 경차의 운전석에 외제차의 보닛이 거의 파묻히듯 들어가 있었다. 외제차의 모습은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경차는 종이를 구긴 것처럼 구겨져 있었다. 진나이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추측했다. 어느 한쪽이 신호를 무시했군. 그가 순찰차 옆에 차를 세우자 외근 중이던 경찰관 한 명이 달려와서 인사를 했다. 진나이와 가나자와도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수고 많으십니다. 가나자와가 물었다. 구급차는 왔나요? 조금 전에 와서 부상자 한 명을 데리고 시립병원으로 갔습니다. 경차 운전자죠? 그러리라고 진나이는 짐작했다. 상황으로 볼 때 경상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경차 운전자 말고 다친 사람은 없나요? 예,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하, 역시 외제차는 튼튼하군요. 가나자와가 그렇게 말하자 외근 경찰관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경차에 동승했던 사람도 거의 다치지 않았습니다. 진나이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예? 경차에 동승자가 있었나요? 조수석이 아니라 운전석 뒤쪽에 타고 있던 게 불행 중 다행이었죠. 차는 완전히 찌부러졌지만 시트 사이에 낀 덕분에 상처도 거의 없었습니다. 진나이의 입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우와, 정말 기적이군요. 사고 현장은 꽃가게 거리와 편도 1차선 도로가 교차하는 곳이었다. 차량용 신호 이외에 꽃가게 거리를 건너기 위한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초록색 신호로 바뀌면 건너가세라는 곡의 멜로디가 흘러나온다. 도로 옆에는 보도가 있고 그 옆에는 은행과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다. 은행 건물에 걸려있는 전광판 디지털 시계가 0시 2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가나자와가 외근 경찰관에게 물었다. 즉시 현장 조사에 임하게 됐지만 당사자가 남아있어서 신문을 겸하게 되었다. 일단 외제차를 운전하던 도모노 가지오라는 남자부터다. 가지오는 23살이라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어린 티가 남아있는 얼굴로 체구가 빈약한 탓에 고급 더블 양복이 어울리지 않았다. 직업을 묻자 가슴을 뒤로 젖히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도 외제차를 탈 수 있는 시대란 말인가? 진나이는 은근슬쩍 얼굴을 가까이 대었지만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가자 가지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다. 분명히 초록색이었어요. 우리가 초록색. 그런데 저 경차가 끼어드는 바람에. 진나이가 가지오를 가볍게 달랬다. 자자 진정하시고 처음부터 시작하죠. 우선 가지오 씨는 어느 쪽에서 와서 어느 쪽으로 가는 길이었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와서. 가지오는 교차점의 동쪽을 가리키고 나서 정반대 방향을 쳐다보았다. 이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남북으로 놓여있는 꽃가게 거리를 가로지르는 편도 1차선 도로를 동쪽에서 와서 서쪽으로 달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진나이는 가지오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스피드는 어느 정도였죠? 그 말에 가지오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제한속도는 지켰어요. 하지만 진나이는 만족하지 않고 다시 끈질기게 물었다. 시속 몇 킬로미터였나요? 가지오는 입술을 비틀며 고개를 돌렸다. 옆눈으로 도로 표지판을 찾고 있는 것이다. 잠시 후 40킬로미터쯤이었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정말인가요? 타이어 자국을 살펴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진나이가 이렇게 말하자 가지오는 무기력한 표정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매만졌다. 아 뭐 잘 기억나진 않지만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속도로 달렸어요. 음 네 알겠습니다. 신호는 초록색이었다고 하셨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가지오가 진나이를 향해 얼굴을 들이밀었다. 아 몇 번을 얘기해요? 초록색! 초록색! 분명히 초록색이었어요. 언제부터 초록색이었죠? 그 질문에 가지오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예? 어 언제부터라뇨? 몇 미터 앞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아니면 빨간색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다가 초록색으로 바뀌어서 그때 출발을 했나요? 가지오는 잠시 생각에 잠기고 나서 대답했다. 아니 계속 초록색이었어요. 계속? 계속 초록색이었다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 신호를 쳐다봤을 때부터 초록색이었어요. 그 전에 신호를 지난 다음부터인가? 그리고 내가, 제가 지나갈 때도 초록색이었고요. 그 전에 신호등에선 어떻게 지나갔죠? 신호대기 상태였나요? 글쎄요. 대기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가지오는 여기서도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결국 아, 잊어버렸어요. 라고 내던지듯 말했다. 진아인은 옆에서 듣고 있던 가나자와 주임을 쳐다보았다. 가나자와는 괜찮아 라는 식으로 눈짓을 했다. 자,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초록색 신호에서 교차점으로 들어온 거군요. 그래요. 그런데 그 차가 왼쪽에서 제 앞으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미 늦어버려서. 가지오는 가볍게 어깨를 들썩이더니 아랫입술을 내밀며 고개를 흔들었다. 상대차가 가까이 다가오는 걸 몰랐나요? 그, 그건 그러니까 알긴 알았지만 그쪽 신호는 빨간색이라서 계속 돌진해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건 정말이에요. 그랬군요. 진나이가 그렇게 말하자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해석했는지 가지오는 기쁜 표정을 지었다. 마치 어린애 같은 사람이다. 다음에는 사고 이후의 상황을 물어보았다. 가지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와 동승한 여자친구는 즉시 차에서 내려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119번과 110번에 전화했다고 한다. 닫힌 상대 운전자를 보고 어떻게 해주고 싶었지만 문이 찌그러져서 도저히 열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진나이는 펜을 내려놓았다. 대강 알았습니다. 가지오 씨도 일단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한숨 자고 나면 온몸이 아플 테니까요. 그리고 차는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가 움직일지도 모르겠지만 타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일본 자동차연맹 JAF에 전화하면 알아서 해줄 겁니다. 가지오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문득 생각난 것처럼 입을 열었다. 진나이가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서 잠시 생각하고 있자 가나자와 주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요. 상대 차량의 사람이 어떻게 말할지 모르고요. 그러자 가지오의 입술이 약간 움직였다. 미묘하기는 하지만 희미하게 미소를 머금은 것 같아서 진나이는 순간적으로 뭔가 꺼림칙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는 가지오의 여자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하타야마 루미코라는 여대생으로 초점이 일정치 않은 눈과 멍하니 벌린 입술만 아니라면 상당한 미인이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새하얀 모피코트 사이로 미니스커트 안에 있는 다리가 보였다. 진나이는 가지오에게 한 것과 똑같은 질문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난 잠자고 있어서 아무것도 몰라요. 꽉꽉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충격에 눈을 떴더니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몇 번이고 강조했다. 그러면 신호가 무슨 색이었는지도 모르겠군요. 그 말에 루미코는 흠칫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당황한 표정으로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아, 신호는 초록색이었어요. 우리 쪽이 초록색. 자고 있었다면서 어떻게 알죠? 그건 사고 직후에 눈을 뜨고 밖으로 나왔더니 그때 초록색이었어요. 그렇다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뀐 직후였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즉시 초록색에서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바뀌었거든요. 초록색으로 바뀐 직후였다면 계속 초록색이었을 거잖아요? 그녀는 호소하는 눈길로 진나이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렇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자 루미코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그 이후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고 나서 외근 경찰관에게 다가갔다. 경찰의 동승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 네. 그 사람은 저쪽에 있습니다. 외근 경찰관은 신호등 옆에 공중전화 부스를 가리켰다. 유리로 된 공중전화 부스 안에는 갈색 덮을 코트를 입은 고등학생 정도의 소녀가 서 있었다. 부스에 문을 연 채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같이 구급차를 타라고 했는데 다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않더군요. 그래요? 진나이는 가까이 다가가서 그녀를 향해 가볍게 손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존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듯 했다. 얼굴은 분명히 진나이 쪽을 향하고 있으면서도 뒤쪽에서 외근 경찰이 소리쳤다. 소용없습니다. 저 여자의 앞을 못 보거든요. 여기에 공중전화 부스가 있다는 것도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2장 소녀의 이름은 미쿠리아 나호 병원에 실려간 남자는 미쿠리아 겐조로 그녀의 오빠라고 했다. 남매는 이웃 마을에 있는 친척집에 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친척집의 주소로 볼 때 겐조는 꽃가게 거리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직진한 듯하다. 나호는 옅은 색깔의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안쪽의 눈은 떠져 있어서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하기 어려웠다. 도자기처럼 매끄럽고 아름다운 피부에서 저절로 미소녀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녀의 사정청취는 경찰용 외건차 안에서 이루어졌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고 있지? 진나이는 특별히 신경 써서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한 번 끄덕였다. 사고 나기 전에 상황을 기억해? 네. 오빠와 얘기를 하고 있었어? 아니에요. 친척집을 나왔을 무렵엔 얘기를 했지만 사고가 나기 전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는데 같은 또래 소녀들보다 훨씬 또박또박 말했다. 음 그래? 진나이는 가볍게 대답하고 나서 다음 질문을 생각했다. 앞을 못 보는 그녀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해야 좋을까? 음 이건 감각으로 대답해 줘도 좋은데 차 속도는 어느 정도였지? 빨리 달렸어? 진나이는 그렇게 물으면서도 모호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는 개인의 감각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녀는 확실하게 대답했다. 아마 시속 50에서 60km 사이였을 거예요. 한밤중이라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오빠도 스피드를 꽤 낸 것 같아요. 진나이와 가나자와 주임은 무의식 중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가나자와가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알지? 나호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대답했다. 오빠가 자주 태워줘서 진동이나 엔진 소리로 알아요. 진나이는 다시 비상식적인 질문을 했다. 신호가 무슨 색이었냐고 물어본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여기에서도 모른다고 하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초록색이었어요. 어? 왜? 사고가 나기 조금 전에 오빠가 말했거든요. 됐어. 초록색이야. 굿 타이밍. 이렇게요. 됐어. 초록색이야. 라고. 이런 증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나호가 자기 눈으로 초록색을 직접 확인한 건 아니다. 진나이가 생각에 잠겨있자 그녀는 그리고 라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잠시 사이를 두고 나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우리 오빠는 그렇게 한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호를 잘못 보거나 무시하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현장 조사를 마치고 사고 차량의 이동을 확인한 후 진나이와 가나자와는 겐조가 실려간 시립병원으로 향했다. 그때 나호도 그의 차에 동승했다. 가즈오와 루미코는 외근 경찰관이 데려갔다. 병원에 있던 나호의 부모가 그녀를 보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뛰어왔다. 오빠는요? 그러자 어머니가 수술 중이라고 대답했다. 진나이와 가나자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겐조의 생사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 의사에게 그의 혈액을 채취해달라고도 해야 한다.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가족들을 옆눈으로 쳐다보며 진나이가 가나자와에게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어려운 문제야. 양쪽 다 초록색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저 여자애는 자기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니까. 장애인을 무시할 생각은 없지만 불리한 건 사실이지. 오빠의 진술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 겐조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가지오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플래카드를 걸어야 할 것 같군요. 그렇겠지. 목격자가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양쪽 모두 초록색 신호였다고 주장하면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 목격자를 찾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구경꾼 중에 사고가 난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 경우에는 현장에 플래카드를 걸어서 목격자가 나타나도록 호소하곤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플래카드가 효과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이 끝났나 봐. 가나자와의 말을 듣고 쳐다보니 수술실에서 의사가 나오는 참이었다. 의사가 긴장된 얼굴로 나호의 부모에게 무슨 말인가를 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울음을 터뜨린 사람은 나호였다. 3장 모니터로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 가세 노리오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만족할 만한 작품이다. 쓸데없는 것은 촬영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박력이 있다. 어쨌든 진짜 사고니까. 노리오가 캠코더에 빠지기 시작한 것은 작년에 대학에 들어간 후부터였다. 대학 입학 축하 선물로 아버지가 캠코더를 사준 것이다. 처음에는 닥치는 대로 찍으며 혼자 좋아했지만 얼마 지나자 작품을 찍고 싶어졌다. 그렇다고 드라마를 찍을 형편은 안 되고 그는 요즘 사건이 있으면 즉시 달려가서 촬영하고 나름대로 편집해서 뉴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에 빠져있었다. 때로는 자막을 집어넣기도 했다. 문제는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게 주위에 널려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풍의 계절이 왔다든지 첫눈이 내렸다는 정도로 끝나게 된다. 그 점이 유일한 불만이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사고를 목격한 것이다. 뭔가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자 바로 앞에 교차점에서 차가 충돌했다. 노리오는 뛰는 가슴을 억누르며 캠코더를 들고 뛰어나갔다. 그래서 순찰차와 구급차가 달려오는 모습과 사고 차량에서 부상자를 구출하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촬영할 수 있었다. 사고 순간을 찍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그건 욕심이지만 그는 모니터를 쳐다보며 혼자 희열에 잠겼다. 화면에는 신호기와 주의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의식적으로 현장 이외의 장면도 촬영을 한 것이다. 자 문제는 이걸 어떻게 편집하냐는 건데 노리오는 편집방법에 대해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4장 다음날 아침 날이 밝고 나서 진나이와 가나자와는 다시 현장으로 향했다. 타이어가 미끄러진 자국은 2, 3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되도록 밝은 시간에 촬영하는 편이 좋다. 이거 타이어 자국으로 볼 때 가지오는 70킬로미터 가까이 밟았군. 그 녀석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로군. 늘 온호하던 가나자와가 강한 어투로 말했다. 겐조가 죽었기 때문이리라. 더구나 직접적 가해자인 가지오는 어느새 병원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유족에게 인사 한마디 하지 않은 것이다. 조금 전에 진나이가 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퉁명스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신호를 무시한 건 그쪽이라고요. 결국 자업자득인 거죠. 그래도 인사 정도는 해두는 게 좋다고 말하자 가지오는 뻔뻔스럽게 대답했다. 아, 피해자는 저예요. 그렇다면 그쪽에서 인사하러 와야 하지 않나요? 몇 가지를 조사하고 나서 가나자아가 말했다. 여자의 말이 맞았어. 겐조는 50에서 60킬로미터로 달렸어. 브레이크를 밟는 타이밍이 조금 늦었나 봐. 차라리 그냥 달렸다면 사망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뭐,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겠지만. 제한 속도에서 1,20킬로미터 넘는 건 눈감아 줄 수 있는 범이지 않습니까? 가지오의 인상이 나쁘기 때문인지 진나이는 자기도 모르게 겐조를 옹호했다. 그들은 철수하기 전에 플래카드를 매달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번 달 7일 오전 0시경 이 교차점에서 승용차끼리 추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목격하신 분이 계시다면 땡땡서 교통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나서 진나이는 한숨을 쉬었다. 목격자가 있다고 해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귀찮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것이라고 해도 이 플래카드를 보고 마음이 바뀐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아니 애당초 누가 플래카드의 내용을 끝까지 읽는단 말인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진나이가 중얼거렸다. 느낌이 안 좋은데요. 왠지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사고라도 사흘만 지나면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게 마련이다. 가나자아가 힘없이 대답했다.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그날 밤 진나이는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어슬렁어슬렁 산책을 했다. 목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다. 그의 집에서 나호의 집이 그렇게 멀지 않고 그곳에서 겐조의 장례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상황을 살펴보러 간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변명이고 실은 나호를 만나고 싶었다. 나호의 집은 주택가 안에 낡은 목조 주택 이었다. 부지는 육칠십평쯤 될까? 담장 밖에서 마당에 있는 감나무가 보였다. 현관을 바라보던 진나이는 한순간 고개를 갸웃거렸다. 분위기가 좀 이상했다. 몇 명이 황급히 드나들고 있다. 그는 나호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나 물으며 가까이 다가갔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바로 어젯밤에 만난 교통과 경찰관이라는 것을 떠올린 듯 했다. 나호하고 유키가 없어졌어요. 조금 전까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요. 유키는 나호보다 두 살 어린 여동생 이라고 한다. 두 사람이 한 시간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때 뚱뚱한 중년 남자가 뛰어왔다. 나호의 외삼촌인 듯 하다. 누나 길모퉁이에 있는 담배가게 물어봤는데 여학생 둘이 택시 타는 거 봤대. 짐작 가는 데 없어? 택시? 아니 전혀 얘들이 어딜 갔을까 어머니의 표정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그때 짓나이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것이 있었다. 혹시? 그러고는 그 자리를 떠나서 자매가 택시를 탔다는 곳으로 나왔다. 그리고 마침 눈앞으로 온 빈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운전사에게 말했다. C마을 3번가 교차점이요? 그는 사고 현장보다 조금 앞쪽에서 내린 뒤 걸어갔다. 은행 앞에 디지털 시계는 9시 20분을 가리키고 있다. 이 시간이면 차의 교통량이 줄어들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의 예상대로 나우는 거기에 있었다. 감색 학생복 차림으로 교차점 모퉁이에 서 있었던 것이다. 옆에 있는 사람은 동생인 유키 이리라. 검은 옷을 입은 유키는 나우보다 키가 컸다. 그래서인지 언뜻 보기에는 유키가 더 언니처럼 보였다. 여기서 뭐해? 진나이가 말을 걸자 두 사람 모두 흠칫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유키가 경계하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눈에는 고집이 잔뜩 담겨 있었다. 나우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어제 그 경찰 아저씨?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녀의 얼굴에 겨우 안도의 빛이 떠올랐다. 너희 집에 갔었어. 다들 걱정하고 계셔. 데려다 줄 테니까 어서 가자. 나우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동생한테 사고 난 장소를 보여주러 왔어요. 얘가 꼭 보고 싶다고 해서요. 우리 둘이 여기서 오빠의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는 동생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유키는 앞쪽에서 가볍게 마주잡은 자기 손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디즈니의 디지털 시계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이 유키의 어른스러운 복장과 너무도 어울리지 않았다. 진나인은 나우의 집에 전화를 걸고 나서 두 사람을 택시로 배웅해 주었다. 차 안에서 나우가 그 이후의 진척 상황에 관해서 물었다. 그 이후에 더 진전된 상황은 없나요? 아직 목격자가 나타나질 않아서. 그는 자신의 말이 변명처럼 들리는 걸 느꼈다. 만약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상대에게 아무 책임이 없었던 걸로 되나요? 그건 아직 알 수 없어. 일단 서류를 검찰로 보내겠지. 다만 다만 증거가 없으면 공판을 할 수 없으니까 불기소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다음 순간 나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기소할 수 없단 건가요? 그래. 입술을 깨무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진나이가 황급히 덧붙였다. 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목격자를 찾기 위해 플래카드까지 내걸었어. 알고 있어요. 나우는 오른손으로 선글라스의 위치를 바로잡았다. 그리고 진나이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나서 말했다. 아저씨 목격이라는 건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작게 흔들고 나서 동생 쪽을 향했다. 동생은 창밖에 경치를 바라볼 뿐 택시를 타고 나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5장 다음날 사고를 목격했다는 남자가 나타났다. 검은색 가죽 재킷에 청바지를 입은 이시다라는 학생이었다. 머리칼의 일부를 갈색으로 물들였다. 진나이와 가나자와는 교통과 구석에 있는 책상에서 이시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시다는 껌을 짝짝 씹으며 말했다. 12시가 되기 직전에 그 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우연히 봤죠. 바로 눈앞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진나이는 이시다 앞에서 도로 지도를 활짝 펼쳤다. 그 길이 어느 길이죠? 이시다는 턱을 내밀며 바라보더니 여기요 라고 도로 하나를 가리켰다. 꽃가게 거리와 교차하는 길이다. 진나이가 물었다. 여기를 어떤 식으로 지나갔죠? 이시다는 손톱을 길게 기른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쪽에서 이쪽으로요? 이시다의 말에 따르면 가지오의 차와 반대 방향에서 와서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한다. 그러면 사고 현장 옆을 지나갔나요? 이시다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드나이는 이시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런데 사고 직후에 그런 차를 본 사람이 없던데요? 그러자 이시다는 흥하고 코에서 숨을 내뿜었다. 원래 잊어버리는 법이죠. 아니면 사고 차량에 정신을 뺏겼거나요. 진나이는 옆눈으로 가나자와를 쳐다보았다. 가나자와는 작게 고개를 한 번 끄덕였다. 그러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시다는 자신의 손을 차에 비유해서 설명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달리고 있을 때 앞에 신호등이 초록색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오른쪽에서 노란색 차가 달려들었어요. 난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재빨리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맞은편에서 온 외제차는 피할 수 없었나 봐요. 진나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음 요컨대 노란색 차가 신호를 무시했다는 거군요. 음 그는 볼펜으로 책상을 두들기면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신고할 생각이 들었죠? 이시다의 얼굴에 비웃음 같은 옅은 웃음이 떠올랐다.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신고한다고 해서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뭐 내 증언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면 말해주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온 겁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렇죠? 내 증언이 어느 쪽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쪽에서 용돈 정도는 주지 않을까요? 그럼 그만 가볼게요. 일어서려던 이시다의 옷소매를 진나이가 잡았다. 그러자 이시다가 왜이래요? 라고 안색을 바꿨다. 좀 더 자세히 말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더이상 말할 거 없어. 천만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우선 왜 그 시간에 그 길에 있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시다의 진술은 대강 앞뒤가 맞았다. 그 시간에 그 길을 달렸던 이유도 타당했다. 아르바이트하는 술집 사장의 심부름으로 이웃마을에 갔다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이다. 차는 사장의 것으로 차종은 크라운 심부름하러 간 곳에서 출발한 시각도 타당하고 노정에 관한 이야기에도 부자연스러움이 없었다. 그렇다고 고지곳대로 믿을 순 없었다. 이시이다라는 사람의 인상을 보면 사건을 목격했다고 해서 일부러 나타날 만한 타입이 아니다. 가즈오 가즈오 쪽에 앞잡이일 가능성이 크다. 진나인은 말투를 바꿔보았다. 당신이 그 시간에 현장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자 이시다는 콧구멍에 힘을 주며 의외로 간단히 있다고 대답했다. 진나인은 적잖이 놀랐다. 어떤 증거죠?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우리 가게에 전화를 걸었어요. 카폰으로요.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좀 녹화해달라고 말이에요. 겸사겸사 지금 굉장한 교통사고를 봤다고 지배인한테 말했어요. 지배인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몇 시 정도였죠? 글쎄요. 이시다는 턱을 극적이며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엄지와 중지를 튕겨서 소리를 냈다. 아 그렇지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12시 조금 전이었어요. 12시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녹화해달라고 했거든요. 흠 12시 조금 전이라 진나인은 이시다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어딘지 모르게 파충류를 연상시키는 얼굴로 뱀처럼 싸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시다를 돌려보낸 후 진나인은 즉시 그가 일한다는 술집에 전화를 걸었다. 오기하라라는 지배인은 이시다의 말을 모두 인정했다. 12시 조금 전에 전화가 걸려왔다는 점도 인정했다. 오기하라는 여유있는 어투로 말했다. 그때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도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가져다 드릴까요? 그런 비디오 테이프를 봐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만 일단 가져다 달라고 대답했다. 진나인은 가나자와에게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믿을 수 없다는 게 가나자와의 의견이었다. 완전히 한편의 드라마를 만들어 왔더군. 내용은 부자연스러운데 당사자밖에 모르는 것도 알고 있고 가져와 하고 이어져 있는 것 같았어. 동감입니다. 애당초 신호관계의 사고에서 2, 3일 후에 나타나는 목격자는 수상한 법이다. 어느 한쪽의 부탁을 받고 위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심할 때는 양쪽에서 모두 가짜 목격자를 내세우기도 한다. 어쨌든 이시다 증언에 대해서 조사해봐. 한패라면 미리 입을 맞췄을 테니까 반드시 허점이 드러날 거야.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을 요청해도 좋아. 알겠습니다. 반드시 가짜라는 걸 밝혀내겠습니다. 진나인은 전화기를 잡아당겼다. 그러나 수화기를 들기 전에 가나자와를 쳐다보며 말했다. 지금 들은 이시다의 얘기를 그에게 해주면 어떨까요? 가나자와가 눈썹을 축혀올렸다. 그의 나호 말입니다. 정말로 이시다가 사고 직후에 지나갔다면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기들에게 불리한 말은 하지 않을 텐데. 이시다가 어떻게 증언했는지는 말하지 않고요. 그러면 자기들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모를 테니까요. 음 그럴 수도 있겠군. 좋아. 한번 해보지. 믿져야 본전이니까. 하지만 실은 믿지는 행동이 아니었다. 6장 그 사람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나호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단언했다. 너무도 또랑또랑하게 말했기 때문에 다른 경찰관들까지 그녀를 쳐다봤을 정도였다. 가나자와가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다. 거짓말이라는 걸 어떻게 알지? 사고 직후에 우리 옆을 지나간 차는 한 대도 없었어요. 만약 지나갔다면 소리로 알았을 거예요. 나호에게는 목격자의 차량이 바로 옆을 지나갔다고 말했을 뿐 그 차가 어느 길을 지나갔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따라서 목격자가 그의 적인지 아군인지 판단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당황해서 듣지 못했을 지도 모르잖아. 그러자 나호는 진나이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정확한 움직임이었다. 아저씨는 당황하면 눈이 안 보이는 일이 있나요? 아니 보통 그런 일은 없지. 그렇죠? 제 귀는 아저씨의 눈이에요. 진나이는 대꾸할 말이 없었다. 옆에서 가나자아가 입을 열었다. 음, 그 사람한테는 사고 당시 거기를 지나갔다는 증거. 아, 뭐, 증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거든. 가나자아는 가나자아는 이시다가 오전 0시 조금 전에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녀는 깜짝 놀란 것처럼 입을 작게 벌렸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사고가 일어난 건 0시 이후니까요. 안 그래도 그 시각이 떠올라서 말씀드리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0시 이후란 걸 어떻게 알지? 제가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사고가 일어난 건 0시 15를 들은 다음이었어요. 유밍의 노래를 듣다가 그러니까 마스터야 유미의 노래요.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엄청난 충격을 느꼈어요. 유밍? 진아이는 흠칫 놀라서 가나자아에게 눈짓을 했다. 두 사람은 일단 자리에서 벗어났다. 진아이가 말했다. 나호의 말은 사실입니다. 주임님도 기억하시죠? 그날 밤 분명히 시보가 있고 나서 유밍 마스터야 유미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나호가 들은 건 사고가 일어난 다음으로 그걸 사고 직전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지 않나. 주임님도 보셨겠지만 나호가 탔던 차는 앞부분이 찌그러지고 라디오도 망가져 있었습니다. 가나자아는 턱을 어루만지고 나서 검지를 세웠다. 음 즉 사고난 게 영시 이전이라면 나호는 그 무밍? 누구? 암튼 그 노래를 유밍입니다. 뭐든 상관없어. 어쨌든 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을 거란 말이군. 네. 좀 더 자세히 물어보죠. 두 사람은 나호 옆으로 돌아갔다. 유밍의 어떤 노래였는지 기억하니? 진나이의 질문에 나호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리프레인이 외치고 있다를 흥얼거렸다. 어째서 어째서로 시작되는 아름다운 가사가 투명한 나호의 목소리와 잘 어우러졌다. 마지막 봄날에 본 저녁놀이 비늘구름을 비추면서 여기서 그녀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이 비추면서 부분에서 사고가 났어요. 진나이는 깜짝 놀라면서 나호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다. 비추면서 에 서 서자 다음에 사고가 났어요. 틀림없어. 오전 0시 0분 48초 만약 나호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시각은 이렇게 된다. 라디오 방송국에 문의한 결과 알아낸 것이다. 더구나 그녀는 경의적인 청력과 기억력을 발휘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증언을 했다. 그것은 리프레인이 외치고 있다라는 곡의 첫 부분인 어째서 어째서의 최초의 어째서 때에 오빠 겐조가 됐어 초록색이야 굿 타이밍 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0시 0분 26초 전후에 해당한다. 문제의 신호 등은 초록색 시간이 60초다. 그녀의 증언을 믿으면 겐조는 초록색 신호를 여유있게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가나자와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하,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시각을 초단위로 다퉈 보는 건 처음이군. 아주 좋은 경험이 되겠어. 좀 전에 과장님께 말했더니 몹시 관심을 가지더라고. 우와, 그 고지식한 과장님이요? 진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창가에서 코털을 뽑고 있는 과장의 큼지막한 얼굴을 쳐다보았다. 단, 좋은 관심은 아니야. 그런 증언은 믿을 수 없으니까 되도록 빨리 처리하라는 거였어. 혹시나 가, 역시나네요. 그는 맥이 풀린 얼굴로 수화기를 들어올렸다. 그가 전화를 건 곳은 신호기를 만든 산표 제작소다. 나호는 정확한 사고 시간이 밝혀지면 신호기의 기록을 조사해서 그때 신호가 무슨 색깔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하지만 실제로 신호기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신호기가 초단위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다면 현재의 시각에서 역산하면 그 시간의 신호등 색깔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신호기가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하느냐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는 신호기를 만든 회사에 문의하기로 했다. 나호는 밑에 대기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기술부의 사카이라는 남자였다. 목소리는 젊지만 말투는 정중했다. 진아이도 역시 정중하게 용건을 설명했다. 하지만 상대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정확하지 않단 말씀입니까? 아니 신호기의 타이머는 정확합니다. 그 신호기에 사용한 것은 S형 프로그램식 교통신호 제역이라는 건데 1년에 몇 초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만 그건 통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입니다. 아시다시피 신호기 시간은 시간대에 따라서 다르죠. 러시아워 때 한밤중 대낮 등 교통환경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그때까지 시간을 바꿔줘야 하는데 시간을 바꿀 때 다소 오차가 생기죠. 어느 정도인가요? 글쎄요 최대 7초 정도? 7초라 그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다. 당연히 몇 번이나 바뀌었으리라. 대신 타이머가 전환되기 전이라면 역산도 가능합니다. 보증합니다. 진나인은 고맙다고 말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다. 그런 걸 보증해줘 받자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는 가나자와에게 문의 결과를 보고했다.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는지 가나자와의 얼굴에도 낙담한 표정이 영역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건 지금부터였다. 그는 1층 대기실로 내려가서 나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 했다. 나호는 오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믿었었는지 진나이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어머니가 등을 어루만져 주어도 울음을 그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얼굴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진나이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허둥지둥 할 뿐이었다. 그때 그런 그의 어깨를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무슨 일인가요? 얼굴을 아는 사회부의 신문기자였다. 7장 사회면의 한쪽 구석에 실린 그 기사를 가세노리오는 파고 들어갈 듯이 읽고 또 읽었다. 며칠 전에 사고에 관한 기사였다. 가세노리오는 그 캠코더 좋아하는 청년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죽은 남자의 여동생에 관해서였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뛰어난 귀를 가지고 있는 그녀는 사고 발생 시각을 초단위로 밝혀냈다고 한다. 그리고 오빠가 분명히 초록색 신호에서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걸 증명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신문에 실린 소녀의 얼굴을 보고 그는 입을 담을 수 없었다. 이렇게 예쁜 소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난 사고 직후에 촬영했을 뿐 그 순간을 찍은 건 아니잖아. 그래도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며칠 전에 찍은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해 보았다. 아직 편집은 하지 않았다. 에이 역시 틀렸어. 사고 난 후의 영상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 신호가 찍혀 있긴 하지만 사고가 난 지 몇 분 경과하고 나서였다. 노리오가 마음을 접고 정지 스위치를 누르려고 했을 때 갑자기 배경이 바뀌었다. 그는 스위치를 누르려던 손길을 멈추었다. 뒤쪽에 시계가 찍혀 있었던 것이다. 은행 앞에 있는 전광판 디지털 시계로 013 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다. 이 시점에서도 앞쪽에 있는 신호는 초록색이다. 시간을 알 수 있긴 하지만 이래선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적어도 초까지 나오는 시계였다면 좋을 텐데. 어? 그가 투덜거린 순간 시계의 숫자가 014 로 바뀌었다. 앞에 있는 신호는 여전히 초록색이다. 응? 이건 어떨까? 시계의 숫자가 바뀌었다는 건 지금 이 순간이 0시 14분 00초라는 거야. 13초에서 14초가 된 게 아니라 그럼 이 시간에 신호가 초록색이었다면 그 여자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노리오는 바닥에 주저앉아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자신은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심장의 고동이 점차 빨라졌다. 초록색도 여러가지가 있어. 지금 막 초록색으로 바뀌었느냐 빨간색으로 바뀌기 직전이냐.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서 그는 자신의 머리를 쾅쾅 때렸다. 그때였다. 화면에 다시 변화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멍하니 바라보다 노리오는 문득 정신을 차리고 재빨리 테이프를 감았다. 그리고 다시 지금의 장면을 재생해 보았다. 아 그는 벌떡 일어났다. 8장 잘 모르겠군.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게. 코수염을 기른 과장은 의자에서 몸을 뒤로 젖히며 말했다. 나호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려서 그런지 과장도 이번 사건에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다. 일단 신호의 시간 간격 말인데요. 그건 알았네. 56 60 4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진나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과장이 지금 말한 숫자는 신호의 타이밍이다. 빨간색이 56초 초록색이 60초 노란색이 4초 이것은 꽃가게 거리를 달려온 차에 대한 신호로 그와 교차하는 길의 신호는 당연히 이와 정 반대다. 단 빨간색 안에는 양쪽 모두 빨간색인 시간이 4초 포함되어 있다. 신호의 사이클은 120초 정확히 2분입니다. 즉 신호는 2분마다 똑같은 상태를 반복하는 거죠. 음 그것도 알겠네. 그 다음은 문제의 비디오 테이프 인데요. 진나인은 노리오에게 받은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시켰다. 화면 위쪽에 은행의 시계가 나타났다. 그 표시가 0시 13분에서 14분으로 바뀐 곳에서 화면을 정지시켰다. 보시는 것처럼 이때의 신호는 초록색입니다. 음 0시 14분 00초에는 초록색이었던 거군. 네 그런데 은행에 문의한 결과 이 시계는 표준시가 아니었습니다. 이 디지털 시계가 41초 느리다고 하더군요. 즉 0시 14분으로 바뀐 순간은 실제로는 0시 14분 41초가 되겠죠. 과장은 이마의 옆부분을 두 번 두드리고 나서 말했다. 그래서 그래서 네 여기서 화면을 작동시키겠습니다. 진나인은 자기 시계를 쳐다보며 재생버튼을 누르고는 조금 지나 다시 정지시켰다. 과장이 뭐야 라는 식으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조금 전보다 7초 경과했습니다. 즉 0시 14분 48초죠. 보시는 것처럼 신호는 계속 초록색입니다. 그렇군. 다시 신호 사이클로 돌아가죠. 2분마다 똑같은 상태가 반복되니까 지금보다 2분 전인 0시 12분 48초 에도 신호는 역시 초록색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 자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았네. 0시 0분 48초 에도 신호가 초록색이었다는 이론은 인정하겠네. 문제는 그것이 정말로 사고 발생 시각이냐는 걸세. 눈에 보이지 않는 탓에 귀가 예민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본인의 착각일 수도 있잖아. 애당초 노래를 듣는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노래의 어느 부분이었는지 똑똑하게 기억한다는 게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네. 하지만 그 상식이 나호 양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지? 이걸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진아인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조금 전에 비디오 테이프를 작동시켰다. 똑같은 장면이 이어지면서 신호와 시계가 비치고 있다. 이게 어떻다는 건가? 자 다음입니다. 그가 신호를 가리켰다. 다음 순간 신호가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다. 오 하고 과장의 입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을 때는 이미 화면이 바뀌었다. 음 화면이 바뀌기 직전에 신호가 바뀌었군. 그렇습니다. 그 시각을 계산하면 0시 15분 25초 입니다. 초록색이 켜져있는 시간은 60초 니까 0시 14분 25초 에 빨간색 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다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상도 역시 2분마다 반복되니까 0시 0분 25초 에도 빨간색 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0시 0분 25초 그게 어떻단 말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호의 이 얘기를요 그녀는 사고가 나기 직전에 켄조가 됐어 초록색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호의 증언에 따라서 그 시각을 계산해봤더니 0시 0분 26초 전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장의 뺨이 움찔거리는 걸 진나인은 보았다. 이래도 나호가 가진 기적의 힘을 의심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끝으로 진나인은 입을 다물었다. 옆에서 가나자화가 과장님 하고 재촉했다. 이윽고 과장이 고개를 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전에 내가 제안할 게 있네. 이런 실험은 경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회의실에는 경찰서장을 비롯해 각 부서의 과장급 이상 간부진이 전부 모여 있었다. 그리고 단상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은 나호였다. 그녀를 따라온 어머니는 맨 뒷자리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호의 옆에서 진나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기분은 어때? 약간 긴장되지만 괜찮아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에 웅성거림이 가라앉았다. 진나이는 구석에서 대기하고 있는 여성 경찰관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녀 앞에는 오디오 기기가 놓여있었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나호가 선곡한 마스토야 유미의 Anniversary 라는 곡이었다. 왜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찾아 헤매던 사랑이 여기 있어요.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몹시 기묘하게 보이리라. 10대의 절대적 인기를 자랑하는 마스토야 유미의 노래를 유밍 이라는 애칭조차 모르는 중요한 남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는 것이다. 노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 경찰관의 입에서 기묘한 단어가 흘러나왔다. 컴퓨터 향수 고르바초프 담배 이런 식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어를 불규칙하게 말했는데 그 문장에는 아무런 법칙도 없었다. 그녀가 읽는 단어도 여고생이라면 알만한 단어를 무작위로 선정한 것에 불과하다. 노래가 계속되었다. 여성 경찰관의 말도 계속되었다. 도중에 서장이 기침을 한 번 했다. 노래가 끝났다. 짓나인은 나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시작하기 전과 똑같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나자와의 지시로 여성 경찰관이 커다란 종이를 한 장 내밀었다. 그곳엔 그녀가 읽었던 단어들이 쓰여있었다. 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이 안에 단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재빨리 뒷자리에서 고르바초프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었다. 경비 과장이다. 가나자와가 나호에게 알겠니? 하고 물었다. 진나이에게는 그녀가 상당히 오랫동안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면서 숨쉬기조차 꺼려질 만큼 주인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나호가 숨을 쉬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러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손을 잡는 두 사람 위에 라는 가사의 손 일대 읽었습니다. 명확한 말투였다. 다음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여성 경찰관에게 이동했다. 그녀는 들고 있는 메모를 체크하면서 말했다. 맞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일제히 탄성이 새어나왔다. 질문이 계속 이어졌다. 계산기 눈동자를 올려보고 있네 를 일대 나왔습니다. 갓나라이 내일을 믿고 있다 에 밑 에서 나왔어요. 나호는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했다. 노래를 듣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을 그때 가사에 맞춰서 기억한다는 건 이것으로 증명되었다. 열 개의 질문이 모두 끝나자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나호의 경이로운 능력을 현실주의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가나자와가 잠자코 있는 걸 보고 진나이가 대신 물었다. 이제 되셨습니까? 무거운 침묵 속에서 서장이 손을 손을 들었다. 내가 노래 도중에 기침한 걸 기억하니? 진나이가 흠친 놀란 얼굴로 나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돌발적인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완전하다고 할 수 없지 않을까? 서장은 온우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진나이는 마치 자신이 비난받는 것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나호가 입을 열었다. 흔하디 흔한 아침이라도 나에게는 기념일 에서 기 기 일 때 에요. 진나이는 황급히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서장의 떨리는 입술이 눈에 들어왔다. 서장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와서 살며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흠 나도 이 노래를 좋아하지 굉장하군 정말 굉장해 말 그대로 기적의 귀야. 그러자 나호는 오늘 처음으로 새하얀 치아를 보였다. 천사의 미소다 라고 진나이는 생각했다. 구장 놀라운 실험을 마친 지 이틀 후 가지오는 자신의 운전 실수를 인정했다. 임의위로 조사를 했지만 가짜 목격자인 이시다와 사고 당시 동승했던 루미코가 자백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시다는 그의 마작 친구로 가지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으로 위증에 응했다는 것이다. 가지오의 솔직한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그날 루미코를 집까지 데려다 줄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중에 그녀가 화를 내며 지금 당장 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실제로 그녀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녀의 팔을 잡고 뛰어내리지 못하게 막았다. 그리고 발버둥치는 루미코에게 정신을 빼앗긴 바람에 신호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멀리 있을 때부터 빨간색이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타이밍으로 볼 때 이제 슬슬 초록색으로 바뀔 무렵이라고 생각해서 그면 그는 힘없이 말했지만 루미코 탓으로 돌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문제는 그 여자예요. 그 여자가 운전을 방해했으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다른 볼일 때문에 진아이는 그 교차점 앞을 지나갔다. 그때 신호기 옆에 주저앉아 있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하타야마 루미코 였다. 손에는 새하얀 꽃을 들고 있었다. 꽃이 참 예쁘군요. 그러자 그녀는 깜짝 놀란 얼굴로 뒤를 돌아보더니 몹시 거북한 표정을 지었다. 못 볼 꼴을 보였네요.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쩌면 당신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공범이에요. 거짓말로 가즈오 편을 들었었으니까요. 거짓말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죠. 아 그런 것 같더군요. 그 여자애 정말 대단해요. 그래요. 정말 대단해요. 두 눈이 멀쩡한 난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데 아휴 나 자신이 한심해 죽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눈길을 돌리던 그녀의 시선이 은행 앞 시계에서 멈추었다. 잘은 모르지만 저 시계가 결정적 단서가 된 것 같더군요. 네. 그래요. 0시 0분 48초 였다구요? 그렇다면 내 기억력도 그렇게 형편없는 건 아니네요. 사고 직후에 고개를 들었을 때 맨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첫 시계였거든요. 그때 0시 0 0분 이라고 0이 3개 나란히 있다가 0시 1분 으로 바뀌었었거든요. 사고가 0시 0분 48초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뭐 대강 앞뒤가 맞잖아요. 사고가 나고 내가 고개를 들 때까지 10초 정도는 지났을 테니까요. 진 나이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 여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뭐 이젠 아무래도 상관 없지만요. 응?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만 네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한 손을 들더니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루미코의 모습이 사라지고 나서 진 나이는 새삼스레 은행의 디지털 시계를 쳐다보았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어지럽게 춤추고 있다. 사고 직후의 시계를 봤더니 0시 00분에서 01분으로 바뀌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럴 리 없다. 이 시계는 41초나 느리니까. 따라서 0시 01분으로 바뀐 순간이라면 실제로는 0시 01분 41초다. 그러면 사고가 일어난 건 약 10초 전인 0시 01분 30초 30초 경이다. 나호의 증언과 40초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만약 그 시간이 진짜 사고 시각이라면 그때의 신호는 어땠을까? 그는 재빨리 머릿속으로 계산해보았다. 그리고 아 하고 작게 소리를 질렀다. 0시 1분 25초까지는 초록색이고 29초까지는 노란색 그리고 다시 33초까지는 양쪽 모두 빨간색이다. 그렇다면 겐조와 가지오 모두 빨간색 신호에서 교차점으로 들어온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앞뒤가 맞는다. 가지오가 타이밍으로 볼 때 이제 슬슬 초록색으로 바뀔 무렵이라고 생각해서 라고 말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질라인은 그 생각을 부정하려고 했다. 만약 그랬다면 나호가 그렇게 멋지게 진술할 리가 없지 않은가. 0시 0분 25초에 신호가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뀐 사실은 노리오의 비디오 테이프가 없었다면 애초에 아무도 알 수 없었을 테니까. 그는 발걸음을 내밀었다. 여기 오래 있다 보면 공연이 쓸데없는 생각에 빠지게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진아이의 발길은 다시 멈춰졌다. 공중전화 부스를 보았기 때문이다. 사고가 일어난 날 밤 나호는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시보를 들었던 게 아닐까? 보통 신호기에는 소리가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소리를 낸다. 바로 보행자형 신호다. 맹인을 위한 건너가새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녀는 왼쪽 귀로 그것을 듣고 오른쪽 귀로 시보를 들음으로써 건너가새 멜로디가 시작되는 정확한 시각을 미리 기억해 두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며칠 후 나호는 다시 신호기를 조사했다. 신호의 간격을 계산할 목적으로 그래 그날 밤 그는 겐조의 장례식 날 밤을 떠올렸다. 그날 밤 나호는 동생과 둘이 여기에 와있었다. 오빠의 사고 현장을 동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호의 간격을 계산하러 왔던 것이다. 진나이의 눈꺼풀 안쪽에 동생인 유키가 차고 있던 디지털 시계가 되살아났다. 그것이 스톱워치 역할을 했던 게 아닐까? 건너가새의 멜로디가 시작되는 정확한 시간과 각 신호의 간격을 알면 0시 0분 25초에 신호가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뀐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그녀의 특수한 능력을 이용해서 그럴듯한 사고 발생 시간을 만들면 된다. 실제의 사고는 리프레인이 외치고 있다의 앞부분이 아니라 그 곡의 뒷부분에서 일어났던 게 아닐까.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럴 리 없다. 그녀의 기적의 귀는 진실을 호소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지 경찰을 농락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때 나호의 천사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감기라도 걸린 것인지 진 나이는 갑자기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천사의 귀 시각장애를 가진 천재적인 청각을 가진 한 소녀가 오빠의 죽음을 대처하는 아 깜찍함을 조금 넘어선 그런데 어쨌든 반전 그리고 이제 제가 음악을 우리가 다 아는 가요고 이랬다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웠을 텐데 혹시 조금이라도 재미가 없었다면 안자비가 무리하게 낭독을 한 탓이다. 눈으로 직접 읽으시면 정말 재미있는 소설이었다는 점을 강변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